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자금으로 8억 4천 정도 받은 게 있어요 실제로 받은 건 6억 정도고 중간에 2억 얼마는 유동규가 전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이기 때문에 선거 자금이 크고요 그 다음에 뇌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장동 관련해서 편의를 받은 뇌물인데 이게 1억 8천인가 될 겁니다 선거 자금으로 돈을 받은 게 인정이 되면 그 선거 자금의 수요자가 이재명 대표잖아요 대박이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드는 그런 길목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측은 조작이라는데 자금 전달 메모, 송금, 용수증 다 나왔어요 메모라는 게 리 리스트 과루치고 골프 4월 25일 5월 30일 5, 6일 8월 2일 1 이게 이 날짜에 1억 원, 이 날짜에 5억 원, 6월 달에 1억 원, 8월 달에 1억 원 실제로 주변 정황도 이 리스트하고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가 수사가 시작된 다음에 갑자기 만든 리스트가 아니에요 원래 있던 리스트입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빼방인데 소설이고 조작이라고 한다 지금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는 이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짜고짜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다 소설이라고 그러고 다 조작이라고 그러고 기자가 질문하는데도 조작의 재료로 쓰인다고 대답도 안 하고 아니 조작의 재료가 아니라 사실을 검증하는 과정이잖아요 사실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누가 사실을 지금 응폐하고 있는 겁니까? 조작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본인이 왜 사실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뭔지 아니겠습니까? 주장할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.